여기에 오늘 영예의 대상을 한 마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이크를 가져와봐. 마이크 주세요. 마이크. 이 세 마리가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데 지금 속보 이런 거 하는 거는 얘가 제일 낫습니다. 대상을 때로 하겠어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의 대상은 85번 대상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상장을 받아가시고요. 이 옆에 두견들은 본부서에 가서 상장, 대상, 위 상장은 한국진역인협회 출범 53주년 기념 제67회 전국 최우수 인협회 선발대회 선견적 합의심사에서 최우수 진력계로 선정되었기에 67대 대상 인증도를 소요한 한국진역인협회 회장 이천령 2023년 3월 26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축하 드려요. 감사합니다. 사진 좀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